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Chillin입니다. What's Good! I'm 247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Chillin. 자, 이 비디오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지 않기로 했던 만디보를 대체하는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비디오가 있었고, 일부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주신 비디오에요. 참고로 만디보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올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제가 올린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디오는 2020년 9월 1일날 업로드가 되었고, 어, 래퍼명인 Gamelis Tuno라는 2명의 래퍼에요. 뮤직비디오 제목은 WYD라는 비디오인데, 제가 이거 살짝 보니까, 이 래퍼들은 미국에서 살던 래퍼 같아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굉장히 충만하고, 강한 베이스 음이 아주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힙합 음악.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죠. 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래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디오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Gamelis Tuno의 WYD입니다. OK,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 Gamelis Tuno의 WYD 난 이 베이스 음이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더라고. Gamelis Tuno의 WYD Gamelis Tuno의 WYD Gamelis Tuno의 WYD Gamelis Tuno의 WYD OK, 좋아요, 좋아요. Gamelis Tuno의 WYD Gamelis Tuno의 WYD Gamelis Tuno의 WYD Gamelis T uploading Gamelis T Св Know Gamelis Tuno의 WYD Gamelis Tüp Gamelis T gallons Gamelis Tuno가 톤도 좋고, 바이브도 좋고 이건 나잇클럽을 위한 음악이다 티스티셜 멋을 안해 파이브가 제일 좋아 오 미쳤어 진짜 몽골 힙합 씬에 끝내주는 바이브가 랩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컴비네이션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웃핏이라든가 랩에서 느껴지는 그 싱잉랩의 바이브라고 해야 돼서 그런 것도 다 좋아 이 댄서들하고 함께하는 시는 크리스 브라운 비디오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 되게 좋다 깔끔해 깔끔해 나잇클럽을 위한 음악이었어 바이브 좋은 래퍼들 많아요 바이브 좋은 래퍼들 진짜 많은 것 같아 어떤 래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벌스부터 되게 느낌이 왔어 딱 들어가는데 아 이거 뭔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거 느껴졌거든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들어가면 확실히 외국인인 저로서도 아 되게 기분이 좋아 아 되게 신난다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약간 비디오 바이브가 약간 크리스 브라운 뮤직비디오 생각나게 하는 그런 느낌들 아웃핏도 되게 멋있었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 7 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 아웃 제 2 8 8 8 8 9 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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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10 11 11 11 13 13 14 15 4 15 60